대구시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59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0년 이기분 자동차세 801억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.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. 납부기간을 넘기면 3%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위텍스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고 CD, ATM, 가상계좌, ARS,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.